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올림피아를 5주 남긴 시점에서 빅라미가 드디어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빅라미는 현재 로니 콜먼의 전 코치였던 체드 니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드 니클스는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지만서도 악명높은 코치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조명에서 다이어트가 다 되지 않은 채 찍은 영상이지만 빅라미의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전까지 복근을 크런칭하면서 1번 프런더블 바입세스 포즈를 취했다면 이번엔 완전히 복근을 열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빅라미는 현존하는 프로 영양 코치들과 모두 다 함께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코치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진행해본 빅라미지만 이번 체드 니클스와는 사이즈를 절대 줄이지 않고 90년대의 다이어트를 그대로 이끌어오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했을 때 빅라미는 어떠한 코치하고도 함께하지 않고 카멜쿠르에서만 시합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뒤로는 카멜쿠르를 떠난 채로 독립한 빅라미였습니다. 독립한 빅라미가 최초로 찾은 코치가 체드 니클스라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윌리엄 보낙과 덱스 잭슨을 이기지 못한 것이 빅라미에게는 조금 아쉽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충분히 반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라미의 문제점은 사이즈가 아니라 다이어트의 강도를 탑3 선수들만큼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도 그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 탑급의 선수들은 등 안쪽과 하단부까지도 등근육이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빅라미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루마니아 프로에서 프로카드를 노리고 있는 피터 모나르의 모습입니다. 라이트의 B급, 즉 마이너스 90kg에서 체급을 뛸 예정이고 피터 모나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이어트의 강도의 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미성과 근육의 쉐입으로 승부를 보았던 피터 모나르이지만 IFBB 프로리그가 원하는 수준의 다이어트의 강도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프로에서 바로 프로카드를 획득한다면 과연 2.12 디비전이나 오픈디비전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루마니아 프로 결과 리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